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럴드 이플의 파운데이션 코스를 새로 시작하게 된 최승범 강사입니다. 저희 파운데이션 코스는 SAT와 ACT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바로 실전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법의 여러가지 기본들을 알고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그대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파운데이션 그래마 for SAT, ACT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웹사이트하고 이제 담당 강사인 저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은 그 파운데이션의 기초의 기초, 인트러덕션 강의로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알고 있지만 왜 그렇지? 혹은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그냥 아 이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체계적으로 언더스탠딩 하고 제대로 알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접속사, 컨정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연결하는 건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선생님, however는 왜 안되고, but이나 and나 이런 것들은 왜 가능하죠? 문장에서 맞는 문장이 되고, however 쓰면 왜 틀린 문장이 되죠?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예문을 보시면 Standardized tasks may be useful to measure certain aspects of a student's capabilities. However, 여기서 여러분이 정답은 however를 쓰게 되면 틀린 답이 되고, but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however를 쓰게 되면 우리가 콤마 스플라이스라고 합니다. 콤마 스플라이스는 뭐냐 하면 콤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스플라이스라는 말은 역다라는 뜻입니다. 콤마를 이용해서 문장을 엮으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문장은 capabilities에서 문장을 끊든지 아니면 콤마를 썼다고 하면 접속사, 컨정션의 역할을 하는 fan voice 중에 하나인 but 혹은 and를 쓰고 다시 주어, 동사, 혹은 목적어, 혹은 보어, compliment에 full sentence를 연결해 이런 의미에서 지금 however는 콤마 스플라이스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but이라는 컨정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앞에 예문에서 보여드렸듯이 두 번째 보면 역시 똑같은 이유로 콤마를 사용해서 여러분은 문장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콤마를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할 수 없고 대신에 여러분은 세미콜론이나 접속사, 컨정션을 쓰기 싫으시다면 세미콜론을 이용하거나 콜론을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 대등절 independent close와 independent close 다른 말로 main close와 main close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mple sentence를 보시면 I have enrolled and finished a couple of courses this year. 지금 콤마로 대부분 여러 문장을 연결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recommend 하는 건 세미콜론이고 of the courses, 그 코스들 중에서 the hardest one,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연결한 즉 여러분이 접속사와 접속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제가 할 강의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문장 연결의 구조 그래서 fragmentation 혹은 콤마 splice는 둘 다 틀린 문장의 대표적인 예고 fragmentation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문장의 기본적인 포맷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미콜론이나 콜론으로 문장을 연결해야 되고 콤마는 되지 않고 아니면 제대로 된 컨정션,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and나, but이나, fanboys와 fanboys가 아닌 컨정션들을 이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번 코스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설명해 드릴 것은 relative pronoun 어느 경우에 which를 쓰고 어느 경우에 who를 쓰고 어느 경우엔 that을 쓰고 혹은 또 that과 what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who를 써야 되는 경우와 whom을 써야 되는 경우 그리고 proposition, 전치사라고 합니다. 앞에 놓는 즉 proposition과 전치사, proposition 다음에는 왜 who가 아닌 whom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 had to face 혹은 I had to confront a situation 문장에서 끝납니다. 어떤 situation이냐면 I must choose between A and B In the situation, I must choose 그래서 답은 in which가 되고 이 relative pronoun, 관계대명사인 which는 situation,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내가 political and religious creed, my belief 나의 신념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맞닥뜨리게 되었다 뭐 이런 거죠. 또 다른 예문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we need a person, person, antecedent 앞에 나오는 게 사람이니까 당연히 who가 와야 되겠고요. who, we can turn 그런데 우선은 지금 뒤에 문장을 보시면 we can turn to the person이죠. 그래서 답은 who가 아니라 to who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는 who를 쓰고 whom을 쓰는지를 디테일하게 각각의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여기서는 다시 설명드리면 앞에 문장은 끊고 뒤에만 보시면 we can turn to a person turn to means 믿다, 의지하다 그 사람에게 depend on, rely on, turn to 믿다, 의지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the person이기 때문에 to whom이 되는 겁니다. we bump into a quandary quandary는 like a dilemma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 bump into 즉, 마주쳤을 때 우리는 믿고 의지할 turn to whom 그죠? 믿고 의지할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린 이런 것들을 즉, which, who 그리고 언제 whom을 쓰느냐 그리고 언제 that을 쓰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고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어넣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덕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의 용어들 영어로 터미널러지라고 하죠. 테크놀로지컬 터미널러지 용어들을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문장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센텐스는 완벽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동사, 보호의 문장의 성분 센텐스 컴포넌트가 있고 풀스탑, 피리어드, 마침표로 끝나는 완벽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클로즈나 프레이즈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클로즈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경우에 한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게 되죠. 이때 각각의 문장을 우리가 절, 클로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 클로즈와 인디펜던 클로즈가 접속사 엔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과 구별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될 것은 구 라고 하는 프레이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프레이즈의 단어는 대부분 전치사와 명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In front of him ahead of time 즉, 시간에 앞서서 그 사람 이전에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다. 즉, 본격적인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서 꾸며주는 모디파이어의 역할을 하는 여러 단어가 연결되어 있지만 주어동사의 형태를 이루지 않는 것을 구 라고 하고 프레이즈라고 하고 그것이 명사의 역할을 하면 noun phrase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adjective phrase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 어떤 주어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절, close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문장 즉, close 하나요 문장이 하나인 경우는 우리가 simple sentence, 단문이라고 하고요. 어떤 식으로 했던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compound sentence 혹은 complex sentence 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ndependent close 다른 말로 main close 라고 하는데 main close가 두 개 돼 있느냐 즉, 중요성이 똑같이 중요한 문장이 두 개가 겹치느냐 혹은 하나는 dependent요 하나는 independent냐에 따라서 우리가 complex냐 compound냐를 나누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when 문장 또 다른 문장 그러면 이것이 main sentence의 역할을 하고 conjunction이 커버하는 dependent close는 네, modify 해주는 modifier close가 되는 거죠. main close가 하나 있고 하나의 dependent close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compound sentence와 complex sentence를 구별하는 법을 강의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그랜마를 공부할 때 준비하셔야 될 것은 단어를 외울 때 앞으로는 여러분 part of speech라고 해서 그 단어의 function 즉, 이게 noun이냐 동사냐 adverb이냐 혹은 adjective이냐 부사냐 형용사냐 이것을 좀 구별하셔야 되고 똑같은 단어가 품사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것이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갈 때는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느냐 목적어의 역할을 하느냐 동사의 역할을 하느냐 혹은 보호의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 즉 한 단어가 명사면서 주어로 쓸 수 있고 명사면서 목적으로 쓸 수 있고 형용사면서 그냥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형용사면서 보호로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이 파운데이션 그랜마 코스는 각각의 비디오 클립을 10분 내외로 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가 오늘 말씀드린 컨셉부터 문장의 정확한 분석 그리고 각각이 여러분이 실제로 목표로 하고 있는 SAT가 됐던, ACT가 됐던, 토플이 됐던, SSAT가 됐던, ISE가 됐던 여러분이 준비하는 실전 문제를 들어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포 그랜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리딩, 에세이의 세 가지 코스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종합적인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동영상은 이제 헤럴드, 이 프랩 여기 홈페이지 주소나 아니면 .com 홈페이지 주소에서 준비해서 파운데이션 코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조금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